안녕하세요.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홍라운 역을 맡았던 김유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은 아직 실감은 잘 안 나지만 그동안 같이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추억이 많고 행복했어서 가끔씩 굉장히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크고 또 시원하기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속상하고 아쉽고 마음이 많이 복합적으로 듭니다. 예상하기보다는 대본이 워낙 재밌어서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워낙 잘 나오고 또 예쁘게 화면도 너무 예쁘게 담기고 또 그거에 또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깜짝 놀랐고 또 현장에서는 실감은 많이 못했던 것들에 종영하고 팬사인회하고 이제 팬분들을 만나 뵈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. 저는 워낙 초반에 영이랑 티격태격했지만 그런 점 같은 게 많이 쌓였어가지고 영화한테 좀 감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랑의 감정이 아니었잖아요. 영이랑은 그래서 주인과 멍멍이부터 시작해서 벗부터 시작해서 라온이로 오기까지 라온이라고 부르는 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취업도 쌓였고 영이 좀 까칠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은 따뜻하고 감싸주는 누군가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공감해주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삼놈이 라온이로서 영화한테 위로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좋았죠. 그렇지만 초반에는 조금 어려운 게 많았어요. 저희가 리딩도 많이 맞춰보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? 뭔가 하나 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심도 촬영을 하고 또 힘들게 같이 고생하면서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점점 이렇게 같이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잘 맞고 나중에는 뭐 말 안 해도 서로 눈만 봐도 연기는 어? 맞아? 이렇게 될 정도로 되게 잘 맞지 않았나. 되게 행복했어요. 저희가 드라마상이 아닌 그냥 온전히 각자 본인의 그 걸 돌아가서 되게 행복했어요. 저희가 드라마상이 아닌 그냥 온전히 각자 본인의 그 걸 돌아가서 같이 여행을 가니까 또 되게 색다르고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추억도 많이 쌓았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 진짜 또 하나의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드라마보다 더 훨씬 드라마 찍을 때보다 더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아쉬웠던 것들도 얘기하고 고마웠던 것들도 얘기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은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. 네 저희 구름이 그린 달빛이 종영을 했는데요. 그동안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꼭 한 번씩 가끔 생각나는 그런 싱그러운 드라마로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유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